Q. 소개팅 어때요? 오늘의 얼굴 같은 것 같아요? 왜? 제가 틀린다. 어때요? 메일이 있어요. 너무 밝고 컬러풀한 게 특징입니다. 표정가에서 좋게 그런 사람을 손을 잡고 걷는 그런 컨셉입니다. 왜? 가운가 하신 건데? 야야야야야야 오빠 진짜 혼돈! 우리 서로에게 딱 있냐? 우리 서로에게 딱 있냐? 네! 그래 그래! 저 때 구자사이!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! 동생 동생! 언니 언니! 어디가 모르겠는데? 이상하다! 아아! 이상하다! 언니? 진짜? 언니! 우리 나이에 맞게 잘 한 것 같아. 우리 나이에 맞게 잘 한 것 같아. 아하하하하 지금까지 루머였습니다! 아이유의 루머 대장치였습니다! 아, 미워! 사랑이 있잖아요! 역시. 누나! 아, 싫어요! 제가 리허설을 봤는데 토끼 토끼였던 거지? 아! 길었다! 아! 두끈두끈! 아, 다시 토끼 토끼! 말씀드릴 게 있어요! 미호 언니는 틈틈이 광고를 노립니다. 아하하하 플레이버 워터 사회랑 저랑 오늘 손톱 맞췄어요 응 포토 바이오 기울이 룸마 룸마 시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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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말해봐 아 저기야 아까 지혜랑 상상해 토피카 펌스파프 댄스 장르의 롤릴롤린은요 국민 프로듀서님들과 춤추고 싶은 마음을 장돌하고 귀엽게 표현한 곡입니다 안무는요 프로듀스의 자랑 배윤정 선생님께서 직접 짜주셨답니다 저를 보고 첫사랑이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그저예요 그저예요 원래 하마가 정말 천 퍼센트를 저는 손 동작으로 만들거든요 그 부분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고요 룸마 룸마 까슴 까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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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 3시 아이들 화이팅 화이팅 1000% 화이팅 푹슈 화이팅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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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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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작진 요리면러리 아 진짜 수고했어요 저 미나미 아까 오늘의 슬픈 어! 오늘의 슬픈 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모습을 도와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거의 우측 6일이 상태되네요 저희 현장에서 다 같이 즐기는 게 느껴져서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줬어요 진짜 4명인데 1곡 오리지널 곡이 있는 게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해요 5명에서 다운로드 끝까지 가볼 거예요